정윤수 가슴이 우리 친구잖아요 그쵸? 코로나19라는 밝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예쁜 마음이 예쁜 정윤수 가슴이 꼭 뵙길 바랄게요 친구야 사랑한대 친구야 내 친구야 어디에서 살고 있니 그 시절이 그리워서 넘은다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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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어디에서 누구랑 살고 있니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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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습 못 봐라 그 시절 그리워라 네 친구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게 기쁨이 좀 이루어서 좋은 친구가 아닐까요? 자 여러분도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친구들과 압무서나 하시면 좋겠죠? 네 오늘 꼭 하세요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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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어디에서 누구랑 살고 있니 친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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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모습 보고파라 그 시절 그리워라 그 시절 그리워라